로켓펀치 로켓펀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로켓펀치 로켓펀치가 컴백을 기념하여 철썩 콩떡인 덤색어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로켓펀치가 셀프 추천하는 로켓펀치의 더 실트! 지금 시작할게요 렛츠고! 먼저 저희가 만들고 싶은 트렌드를 접어왔는데 한번 확인해볼까요? 좋아요! 열두 번째 공개합니다 짠! 모든 내 맘에 속되게 로켓펀치가 심쿵 멘트 장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캡치 마음에 싹뜨는 심쿵 멘트 한 명씩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캡치 내꺼 할래?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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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캡치 나랑 고기 먹으러 갈래? 가자 가자! 주연이 캡치에게 좋은 향이 났네요 내 취향 내 취향! 언니 그걸 어떻게 배웠어요? 언니 어디서 왔어요? 독특하니까요 수윤이 수윤이 하나 둘 셋 어! 왔어! 치킨 시켜놨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 나 닭가슴살 좋아해 닭다리 캡치까? 난 너무 심쿵이에요 닭다리 파 자, 다음 검색어 볼까요? 네! 뚜둔! 짜잔! 짜잔! 하이 퀄리티 펀치각도기 로켓펀치하면 칼군무, 칼군무하면 로켓펀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칡기타로 칼각펀치 증명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가! 태연! 펜션! 30도! 지금이 좋은데 90도! 직단! 지금이 좋은데 90도! 둔다! 주기타! 주기타! 1! 와우 포즈! 120도! 와우!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 각도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각도가 있어요 다같이 외쳐볼까요? 네 바로바로 소난자! 하나, 둘 빠밤 반짝반짝 이 손 사이로 보이는 예쁜 눈빛 반짝반짝 이 예쁜 눈빛을 여러분 소장해주세요 저희랑 아이커택 하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로켓펀치만의 검색어를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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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로켓펀치 트렌드를 셀프소개한 더실듯 많은 이용과 사용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로켓펀치 실시간 트렌드 증명 완료!